네 여러분 광고 보고 왔습니다. 제 최근에 가장 큰 관심사이기도 하죠.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어느새 1200원 한번 찍고 내려왔거든요. 환율 그리고 물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은행의 민경원 선임연구위원님 나와계십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위원님 요즘에 최대 화두가 물가 그리고 FOMC가 물가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할까. 이게 최대 화두인 것 같은데 살짝 좀 알려주시죠. 오늘 새벽에 의사록이 공개가 됐었는데 의사록 내용 중에서 테이퍼링 시점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국채랑 모기지 저당증권 MBS를 매달 얼마만큼 매입규모를 줄일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시장 예상에 거의 부합을 했었거든요. 다만 일부 연준위원들이 인플레이션이 기존까지는 파워루장을 필두로 해서 다들 일시적이다 트랜지터리 이렇게 주장을 해왔었는데 이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부분에 대한 언급이 좀 늘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게 확인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 결국에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 아니다라는 쪽으로 12월 FOMC가 진행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라고 앞으로 FOMC가 좀 매파적으로 바뀔 수도 있다 정도의 하나의 시그널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었나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FOMC의 어떤 가장 중요한 측면은 나머지는 컨텐츠에 부합했으니까 조금 물가에 대해서 매파적으로 갈 수 있다. 금리 인상이나 아니면 테이퍼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둔 것보다 조금 강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게 핵심이었다라고 보면 될까요? 네. 연준위원들이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상방위험을 지적을 했기 때문에 당초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통화정책 정상화가 빨라질 수 있는 리스크를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정리가 가능할 것 같고요. 또 우리은행 하우스 같은 경우는 애초에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지 않을 거다라는 주장을 좀 해왔었거든요. 하우스 뷰가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연준의 기준금인 인상도 기존에는 12월 연말 인상에 반영이 돼 있었는데 내년 연말이겠죠. 이게 9월 정도에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어제 물가 지표 발표되고 나서 유로달러 선물 시장에서도 9월 인상 가능성이 반영이 되기 시작했다는 점이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준의 기준금리 상승이 인상이 좀 빨라질 수 있다. 우선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물가 상승이 구조적일 수 있다. 일시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이고 얼마나 지속될 걸로 보시나요? 일단 앞서서 오늘 많은 분들이 물가를 얘기를 해주고 가셨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배가 떠 있는 이유가 뭔지를 살펴보면 기존에 우리가 공급망 차질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었던 건 생산이 안 되다 보니까 공장 가동이 팬더믹 사태로 안 돌아가서 물건 납품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물건 납품이 늦어지다 보니까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원자재 가격 상승도역에 MSG를 뿌려주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였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다시 한번 공급망을 점검을 해봤더니 문제는 그거였죠. 공급망 전체에 걸쳐서 물류까지도 대란이 일어나는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아까 LA 항구에 배가 떠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항구 근처에 있는 창고들 전부 다 풀로 차 있고요. 그리고 그 창고에서 물건을 날라줘야 되는 트럭 운전수들을 지금 못 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신뢰도를 높여보자면 포브스에 따르면 최근에 월마트가 트럭 운전수를 고용하면서 일부 지역에서 샤이닝 보너스로 1만 2천 달러를 지급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전체적인 물류 대란과 생산 자체가 망가진 이 두 개를 같이 봐야 될 텐데 그렇게 된다면 사실 이 물류 대란이 정말 단기간 내에 해소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여전히 좀 남아있는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물가가 오래 지속될 거라 봤던 근거 중에 하나가 소비자들 기대지수 항목 안에 이제 물가에 대한 예상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금융위기 이후에 2012년부터는 계속해서 우아양을 했었습니다. 소비자들이 보기에는 인플레이션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였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그 기대지수 안에 있는 인플레이션 기대값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엊그제 뉴욕연연에서 발표한 거에 따르면 거의 5% 후반 6% 초반 이렇게까지도 내년 물가 상승이 이뤄질 수도 있겠다라는 응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실제 소비자들이 느끼는 비용 증가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사실 물가 상승이 과연 일시적이다라는 진단을 우리가 유지해야 될 거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인플레이션 상방위험을 조금 경각심을 가지고 바라볼 필요가 있을 거냐. 둘 중에 저는 이제 후자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쪽입니다. 조금 길게 지속될 수 있다. 그럼 인플레이션이 길게 지속될 수 있다는 걸 FMC도 의사록에서 나왔다면 기준금리 인상이 좀 빨라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달러 강세로 봐야 되나요? 우리 환율 시장에도 분명히 영향이 있을 텐데요. 일단 제가 작년에 상품에 나왔는데 전준이 기준금리 인하하고 자산 매입을 해준다 해서 달러가 약세로 가지 않을 거다라는 주장을 했었거든요. 물론 하반기에 틀렸었죠.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 주장을 올해까지도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통화 정책은 결국 상대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외환시장에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준만 푼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모든 중앙은행들이 다 풀었기 때문에 달러 약세가 쉽지 않아 보인다. 오히려 달러 자산 가격이 지지를 받게 된다면 달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저희의 주장이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준이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준금리 인상을 빨리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만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주유국들은 어떻게 움직이냐도 봐야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가장 중요한 중앙은행인 ECB와 BOJ가 움직일 생각이 없거든요. 거기는 기준금리를 못 올리지 않을까요? 애초에 테이퍼링도 지금 크게 생각이 없어요. 그 두 곳은. 거기 계속 돈을 뿌리고. 네. 내년 3월에 PPP, ECB 같은 경우에 그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면 그걸 연장하는 형태, 이름만 바꿔서 또 하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 연준과 ECB 그리고 연준과 BOJ의 통화 정책이 다이버전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라면 달러는 강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반영이 돼서 유로달러 환율이 빠지고 달러인 환율이 113행까지 올라가고 이런 그림이 연출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좀 이어서 부연 설명을 잠깐만 드리자면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 20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해 내내 이 차트 두 개를 계속 우려먹었었거든요. 상대적인 자산 성과를 비교해보자라는 겁니다. 무조건 금리를 내리고 자산 매입을 해준다 해서 그 통화가 약세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유동성이 글로벌하게 다 뿌렸는데 어디로 들어가냐는 거죠. 결국 미국이 달러 표시 자산이 다른 주요국 자산들보다 훨씬 퍼포먼스가 좋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차트에서 확인할 수 있지 달러는 강세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저게 연한 파란색이 미국의 시가총액인데 먼저 올랐다는 거죠? 미국의 시가총액과 미국을 제외한 전세계 시가총액을 비교한 거예요. 그래서 저 하늘색 차트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미국 자산이 더 성과가 좋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2005년도 이후에 저 두 자산의 성과를 비교한 차트가 달러와 가치를 가장 잘 설명하는 변수였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오히려 20년도에는 자산 성과가 훨씬 좋은데도 불구하고 달러가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저게 달러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주장을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계속 해오고 있고 최근에 저평가된 부분들이 통화정책 다이버전스 이슈가 결합이 되면서 조금 조정,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달러가 강해지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당분간 이런 추세가 이어질 걸로 보시나요? 일단 당분간은 이어질 글로벌 통화 외환시장에서 선진국 통화 대비로는 달러 강세 압력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준과 ECB, BOJ의 이 세 주요국 통화정책을 비교를 했을 때 연준만 발빠르게 정상화할 가능성이 남아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반영하면 선진 통화 대비는 달러 강세 압력이 커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로나 N 대비해서는 그쪽은 아직도 돈을 풀고 연준은 돈을 서서히 닿는 쪽으로 가니까 상대적으로 강해진다. 이것까지 그러면 저희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리고 원화 같은 경우엔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상을 하지 않습니까? 네, 선제적으로 했죠. 그것도 선제적으로 했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상 2명이나 인상한다고 곧 인상할 거를 기정사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원화 대비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최근에 하는 통화정책 직전에도 전화를 많이 받는 게 금리 인상을 하면 당연히 통화정책을 빨리 올렸으니까 원화가 강세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통화정책을 반영해서 현물환율 시장에서 움직이는 건 여기서 쉽게 설명을 하자면 달러, 유로, 엔화 같은 주요 기축통화들한테만 해당이 됩니다. 원화는 아닌가요? 네, 원화는 기축통화는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고 그럼 이제 이런 의문이 생기실 수 있죠. 한은이 그럼 통화정책 정상화하는 건 연준하고 다르게 왜 외환시장에 반영이 안 되냐? 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는데 한은의 통화정책 정상화는 통상 저희가 FX 스왑이라는 파생상품에 반영이 돼요. 현물환율하고 선물환율의 차이를 구한 걸 저희가 FX 스왑이라고 하는데 이 개념이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원화를 담보로 주고 달러 대출을 땡기는 거죠. 부동산 담보 대출하고 똑같죠. 그런데 여기서 금리 차이를 반영해서 이자를 산정해야 되거든요. 제가 원화 담보 주고 달러를 땡겼으니까요. 그런데 그 이자를 산정할 때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해서 원화금리가 높아지면 저는 이자를 조금 덜 내도 되겠죠. 이런 개념으로 접근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한은이 이번에 굉장히 매파적으로 금통일을 마무리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원화 강세가 관찰되지 않았던 이유가 거기에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조금 앞으로 하는 통화정책과 달러 환율을 바라보실 때 편하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통화정책은 기본적으로는 영향이 장기적으로 봐서는 있겠지만 그렇게 크지 않다는 가정을 하고 보면 요즘에 1,200원을 찍었거든요. 물론 주가 아락이 좀 큰 영향을 미쳤을 것 같긴 한데 1,200원에 근접을 했고 지금도 거의 근처인데 이 정도 상황에서 하우스 뷰는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합니다. 저희는 기존의 강달러 전망이었다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물론 1,200원까지 갈 거라는 생각은 안 했었어요. 저희도 물론 오버슈팅을 했을 때 1,200원에 도달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가능성은 열어뒀지만 도망갈 구멍을 잠깐 만들어둔 거였죠. 그런데 이제 워낙 매수세가 강하게 따라붙다 보니까 10월 월보를 쓰면서 9월 중순 이후에 1,200원까지 환율 레벨을 열었었는데 여기서 최근에 기사 같은 걸 저도 찾아보게 되면 1,250원을 얘기하는 것도 있고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주장에 다시 힘이 붙고 있는데 강달러 전망을 계속 주장해 왔지만 그런 수준의 레벨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통상 1,200원을 넘어갈 때 우리나라에 위기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때하고 좀 분위기가 달라요. 달러는 많습니다. 달러는 많다. 과거 위기 때 특히나 작년 팬더믹 사태 때 ELS 이런 포지션이 엮이면서 달러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달러가 부족하니까 외화유동성 낮춰주고 이랬었거든요. 은행들한테 달러 풀으라고. 그런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 최근에 환율 상승은 달러는 많습니다. 상단에서 기다리고 있는 물량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 물량들이 아직 소화가 안 됐어요. 이거를 차트를 다시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준비한 자료 22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일단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른쪽에 보시면 거주자 외화예금 기업이라고 적혀 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은행에 와서 달러나 다른 해외 통화를 예금한 금액을 보여주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원래 통상 달러는 많률이 올라갔을 때 거주자 외화예금이 감소해야 되거든요. 달러를 팔고 원화로 바꾸려는 수요. 네. 환율이 올라가니까 외화예금을 헐어서 달러를 팔아야 되잖아요. 1200여간 정도면 원화로 바꿀 만하죠. 네. 그런데 오른쪽 끝부분 보시게 되면 최근에 달러온 환율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외화예금이 감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 오를 걸로 예상을 해서. 네. 기다리는 거죠. 기다린다. 부족하다. 저도 수출업체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기존에 한 6, 7월 정도만 해도 한 7, 80원이면 매도할 만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었는데 80원까지 찍게 되면 욕심이 나잖아요. 1200원까지 갈 것 같은데요. 오버슈팅하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 네. 그래서 이제 물량을 많이 소화하지도 않았고 통상 저희가 연휴 전에는 수출업체들이 내구 물량을 땡겨서 미리 소화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아예 없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는 많은데 그거를 팔아줘야 되는 매도 주체들이 다들 관망 팔짱 끼고 가만히 쳐다만 보는 거죠. 외환시장을.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단 글로벌 달러 강세 조정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환율 시장에 좀 큰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설명을 좀 짧게 드리자면 많은 분들이 좀 모르시더라고요. 고객분들하고 얘기를 해봤을 때. 우리나라 원화 같은 경우에는 통상 외환시장에서 위아나 프록시로 통용이 되거든요. 이 프록시라는 게 예를 들어서 최근에 헝다 사태도 있었고 규제 관련된 이슈들이 중국 시장에 굉장히 많았었는데 위아나 차트를 그려보시게 되면 위아나가 안 움직입니다. 그 고정 환율이잖아요. 아니죠. 시장 흐름에 맞게 많이 바꿨죠. 위아나가. 그러니까 정부가 왔다 갔다 고정이 아니라 뭐라 그럽니까? 정부가 지정 환율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뭐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약세 재료가 되게 산발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아나가 안 움직였었어요. 그러면 이제 외환시장 플레이어들은 이 위아나 약세 베팅을 뭔가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홍콩 주식도 팔아봤다가 이제 외환시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가장 먼저 건드리는 게 원합니다. 아 그러니까 중국 시장을 보아하니 위안이 약해질 것 같은데 안 움직이니까 위에서 막혀 있는 것 같으니 정부가 규제하는 것 같으니까 위아나랑 누가 제일 친하냐? 비스무리하게 생긴 원화를 건든다는 거죠? 네. 펀더멘탈도 비슷하고 수출이 중요하고 그래서 이게 트럼프 전 대통령 때 이제 무역전쟁이 발발하면서 위아나 프록시로 묶였던 통화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원화, 호주 달러, 저희가 오찌라고 부르죠. 그리고 뉴질랜드 달러, 키위 이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위아나 프록시로 통용이 되는데 이제 호주 달러나 뉴질랜드 달러는 선방했죠. 특히나 이번 달에는 누가 보더라도 지금은 프록시가 아닐 것 같은데요.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올랐으니까요. 그런데 원화는 원자재 가격이 오는 거랑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위아나 프록시로서 위아나 약세 배팅이 이제 프록시 통화로 넘어오게 되다 보니까 그 부분도 좀 달러원 환율이 오버슈팅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수준은 약간 오버슈팅으로 보이고 계시는 거네요? 네, 저희는 오버슈팅으로 좀 해석을 하고 있고 다만 해결되어야 될 관건 중에 하나가 팔짱 끼고 있는 수출업체들 언제 팔 거냐 맞네요. 수출업체들 요즘 월간 수출 역대 최대다 분기 수출 역대 최대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600억 중반대 찍고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달러 막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딜링룸에 있기 때문에 실제 거래되는 물량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찍혀 올라오죠. 이렇게 옛날인가요? 두두두두 하면서 찍혀 올라오죠. 두두두둑 하면서 찍혀 올라오죠. 그건 조금 많이 옛날인데 죄송합니다. 옛날인 글씨 그래서 이제 그 물량들을 보시게 되면 수급이 팽팽합니다. 결제도 수입업체들이 달러를 사야 되는 물량도 굉장히 많고 네고도 많은데 이 네고가 원래는 우위를 점하거든요. 통상 우리나라 같이 수출이 경제에 중요한 펀더멘탈인 국가들은 달러 매도가 당연히 많겠죠. 수출로 먹고 사니까요. 그렇죠. 달러 들어왔으니까 팽팽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없는 거고 여기서는 환율 추가 상승을 걱정해서 뜯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출업체들이 달러로 벌었는데 원화로 굳이 내가 지금 받고 있느냐 이런 생각을 물량을 안 내놓고 수입업체들은 급하니까 위를 좀 근근 뜯어가는 네 무섭죠. 팽팽합니까 그게 1,200원인데도 네. 지금까지는 팽팽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쉽사리 또 아래로 갈 것도 잘 없겠네요. 이제부터 말을 조금 조심해서 할 건데 예상은 아무도 못하지만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의미로 조심을 할 건데 다른 의미가 있나요? 네. 1,200원이라는 레벨이 저희가 흔히 빅피겨라고 불러요. 그렇죠. 뉴스 기사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상단 빅피겨 1,200원, 하단 빅피겨 1,100원 1,100원 이렇게 보는데 이 빅피겨가 가지는 의미는 심리적인 저항선이에요. 심리적인 지지선이고요. 왜냐하면 당국이 미세 조정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한 부담감이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거기서부터는 공격적으로 뜯기가 어렵죠.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 통상 위기가 있을 때 그 1,200원 레벨을 뚫고 치솟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정도의 위기가 없다는 겁니다. 위기는 없다. 그래서 저희는 오버슈팅으로 보고 있는 거고 외국인 자금 이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늘 9월달 외국인 자금이 주식시장에서 어디 어디가 나갔냐라고 했을 때 미국계, 영국계를 언급을 해줬었는데 당국에서 그게 실제로 역송금까지 공격적으로 이어지는 흐름은 아직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나왔을 때 정프로님께 이 얘기라고 좀 욕을 많이 먹긴 했었는데 우리나라 주식이 외국인들이 보기엔 비쌀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욕을 먹으실만 하셨네요. 외국인들이 보기에 외국인들이 보기에 좀 싸야 된 거 아닙니까? 2,900인데 그 비싸다고 말했던 근거가 뭐냐면 12개월 수출 EPS도 있고 퍼도 있지만 가장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수출액이잖아요. 12개월치를 더한 다음에 우리나라 전체 시가총액하고 나눠보는 거죠. 그러면 하나의 대용퍼가 나와요.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시가 전체의 퍼네요. 그게 통상 팬데믹 이전에는 2배 정도였는데 그게 4배로 한 번 급등을 했었거든요. 팬데믹 사태를 계기로 그러면 이 4배가 적정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이전에 누가 봐도 급등한 레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매도를 한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순매수 금액이 들어오기 어려울 것 같다. 증권사, 주식 쪽 애널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공격적인 자금 유입은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거기다가 하느니 이런 얘기라고 했잖아요. 금융 불균형을 해소하겠다. 그런데 이 2배에서 4배로 점프업을 시킨 동력이 뭐였냐는 거죠. 하느니였잖아요. 네. 하느니였나요? 유동성 공급을 해줬으니까요. 아, 동학게임인 줄 알았더니 하느니였군요. 동학게임의 기저에 중앙은행이 공급해준 유동성이 있었던 거였고 이제 통상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는 게 M1 대비 M2. 즉, 이 M2라는 통화 공급에서 M1이 얼마를 차지하냐를 보는 건데 이게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의미하는 게 뭐냐면 자산 시장으로 달려나갈 준비가 된 총알이라고 보시면 돼요. 언제든지 자산을 매입해서 가격을 올릴 준비가 돼 있는 유동성들이 많았는데 하느니 금융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건 이걸 죽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총알 덕분에 주식이 올라온 건데 얘를 죽이겠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칼날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다려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물론 7, 8월에 반도체 조정 관련된 얘기 나오고 헝다 터지고 최근에 스태그플레이션 얘기 나오면서 많이 흔들리곤 있는데 하지만 이 부분은 주가가 20% 이상 약세장까지 진입을 할 거라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는 이 정도가 충분히 판결의 고점이다라는 걸 주식을 보면서도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딜링룸에 계시니까 외국인들이 최근에 한국 코스피 많이 팔았는데 이 매각한 자금이 역송금 소위 말해서 본국으로 돌아가는 모습은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보면 될까요? 네 이제 순화를 잠깐만 시킬게요. 3초 정도 네 한 열을 팔았다 그러면 한 4, 5 정도가 나갔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내리고 있고 실제 역송금이 많이 나오면서 환율을 밀어올린 게 아니라 이제 아무래도 상단이 얇아져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매도 물량이 적다. 네. 기존에는 1원 레벨을 올리려면 5개만 사도 됐다면 이제는 한 2개만 사도 1원이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위에가 얇아졌으니까요. 그 영향도 결코 경시할 수는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원래 원달러가 1,200원 근처에 가면 정부가 좀 구두로라도 개입을 하지 않습니까? 너무 가파르게 올라간다. 오늘 아침에 있었죠. 아 있었나요? 홍남기 부총리께서 환율 상승 속도에 대한 언급을 하셨었고 그리고 이전에도 환율이 올라갈 때 한번 언론사 통해서 회의를 소집을 해서 외환시장 안정에 대한 주문을 했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긴 했었는데 그 기사가 오늘 같은 경우에 좀 주요했었고 실제로 그 기사가 나오고 팔짱 끼고 있던 수출업체 내고 물량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오버슈팅을 했을 때 어디까지 갈 거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는 2017년 연초 고점이 11원까지는 열어둬라. 가능성을 열고 대응을 해라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11원이요? 네. 1,211원? 네. 그 이상을 올라간다거나 솔직히 지금 제 생각 같아서는 1,200원을 뚫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1,200원도 쉽지 않다. 그럼 우리가 지금 달러를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지금부터 좀 줄여나갈 대로 본다 하우스에서는. 그렇게 보면 될까요? 저희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달러를 결제해야 되는 쪽들한테는 좀 기다려 관망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원달러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금통에는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화요일 날 있었죠? 저희 금융통화위원회 네. 두 명. 인상 소수위원이 무려 두 명이 나왔는데 한 명도 아니고 사실상 인상에 가깝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좀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10월 금통리 이전에 FX 수업 시장에서는 잠깐이었지만 10월 인상 가능성까지도 반영을 하기 시작을 했었어요. 기존에 장기물 위주로 올라갔던 가격이 단기도 올라오면서 단기 가격이 올라온다는 건 하느니 더 빠르게 통화 정책을 정상화할 가능성을 가격에 반영을 한 거거든요. 단기 가격이 올라오면서 이쪽에 올라오면서 10월에도 인상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 반영이 되긴 했었는데 소수위원 두 명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시장 예상 부합 정도 무난하게 인상은 안 했으니까요. 두 명이 어떤 컨센트였습니까? 컨센트였다기보다는 10월 동결, 11월 인상이 컨센트였기 때문에 여기서 소수견이 안 나오면 오히려 쇼크로 흘러가는 분위기였었고 주식장에서는 서프라이즈로 반영을 했겠지만 그래서 큰 의미가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었지만 이주열 총재께서 기자회견에서 굉장히 매파적으로 매파적인 태도를 유지하셨다는 거 이 부분이 조금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어떤 발언을 좀 하셨나요? 일단 뭐 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임기하고 통화 정상화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다. 그것도 직굳게 누가 또 질문했군요. 네, 그런 말씀도 기자분들 중에서 임기가 거의 다 되시니까 끝나기 전에 설마 강하게 뭐 이런 질문을 하셨군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좀 굉장히 매파적인 코멘트를 많이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물 환율 시장에서는 그냥 조용히 다들 점심 먹으러 갔습니다. 아, 뭐 들으나 마나 어차피 매파적이라고 생각... 혹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우리나라 물가 우려 아니면 부동산 가격 상승 이런 거에 대한 발언이나 뭐 이거 영향을 미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그 부분은 아무래도 통화정책 당국에서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 이제 포지션이 좀 나눠져 있는 것 같고요. 기재부, 뭐 금융위 하는 이렇게 나눠져 있고 금융위 쪽에서 그런 코멘트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뭐 하는 쪽에서는 더 공격적으로 얘기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최근에 우리나라 금리도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고 있으니까 많이 상승을 했는데 아마 딜링룸에 계시니까 주변에 있는 채권 트레이더나 아니면 채권 하우스들 아니면 애널리스트 하우스에서 이 금리 수준은 지금보다 좀 많이 더 올라갈 걸로 예상을 하나요? 그게 이제 트레이더별로 좀 다른 의견이 다른 것 같기는 한데 최근에는 장기물은 항상 수급적인 부담이 있잖아요. 보험사나 장투기관들이 항상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레벨이 빠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적감해서 형태로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금리가 많이 올랐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 수준도 네, 고점이지 않겠어?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게 좀 아무래도 중론이지 않나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 정도면은 그래도 좀 많이 올라온 편에 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 5분 정도 4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혹시 뭐 마무리 못하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뭐 일단 대부분 말씀을 드린 것 같긴 한데요. 네, 네. 내년 저희가 앞서 다른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내년 전망을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진짜 고민이 많죠.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1200원을 너무 빨리 찍어버려서 오, 저는 뚫리는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고민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는 9월 기준금리 인상을 보고 있지만 뭐 예전부터 봐왔지만 미국이죠, 미국 네, 그게 가격에 반영되는 건 특히나 신흥국 통화 대비 그게 연중 기준금리 인상 가격 반영은 한 내년 봄이 지나가야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뭐 제가 미국을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닌데 기존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러화 표시 자산이 여전히 계속 좋을 거라는 점 여전히 계속 좋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기존에는 외국인들이 안 들어올 거라는 주장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연초에 그 분위기가 반전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환쟁의 입장에서 봤을 때 네, 네. 왜냐하면 11월 금통일 정도 되면 한은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거거든요. 내년 명시적으로 말씀은 안 하시겠지만 내년 뭐 하느니 금통일 어떻게 해갈 건지 금리 인상에 대한 의견은 뭔지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오히려 주식시장의 외국인 자금이 적감해서 형태로 접근하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봐서 저희는 지금 현재 초안 기준으로는 내년 환율을 상저하고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원달러 기준인가요? 네, 원달러 기준으로 상저하고를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들어오기 전에 한 86원 정도 NDF 1개월물이 거래가 되고 있었는데 저희는 많이 빠지면 50원 정도까지도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올라가는 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1,150원 정도까지는 내려갔다가 하, 고라는 것은 또 한 1,200원 근처로 올 거라고 보시는 거죠? 네, 9월 전으로 해서 저희 예상대로 연준이 그때 기준금리 인상을 얘기를 한다면 그 전으로 해서 신흥국 시장이 조금 힘들어질 거고 아, 또 긴축발짝 뭐 이러면서 또 텐트럼 뭐 이 얘기 나오면서 네, 그거에 맞춰서 이제 그때 원화도 당연히 코스피가 안 빠지더라도 신흥국이 흔들리면 원화는 약세로 가니까요 네, 그런 부분 반영했을 때 상저하고 정도로 예상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고 네, 뭐 투자 같은 거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우, 저희 많이 참고합니다. 저희 또 달러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원달러 환율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우리은행 민경원 선임연구위원님과 함께 정말 쉽게 들을 수 없는 그런 정보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주식 투자를 자산 배분정 관점에서 하는 분들은 요즘에 달러 움직임 관심이 되게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1,100원 근처에 있다가 어느덧 1,200원까지 10% 넘게 빠르게 상승을 해서 1,200원을 찍고 조금 하락하고 있는데요 내 달러 포지션 언제쯤 헐고 주식시장으로 좀 바꿀까 아니면 원화를 좀 바꿀까 하는 생각을 하고 계셨던 분들에게는 오늘 큰 도움이 됐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제 광고 보시고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우리 미국 주식입시다 장우석 본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광고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교육과 매매의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의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는